공감 능력도 생기고 세월이 가면 가장 많아지는 것이 이해심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선거 좀 공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못 살겠다고 여러분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선거 좀 공정하게 해달라고 돈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병호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돈 달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좀 공정하게 해달라고 나라 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신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무슨 뭐 재난지원금 달라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애시당수 정부가 나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 귀찮게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렇게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 내가 너희 뭐 하냐 이야기 너희들 대한민국 여러분들 소위 공적지관들이 지금 뭐 하냐 이야기입니다 세금 받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선관위 여러분들에게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체제가 계속되면 그 선관위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영원히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개 키우는 자유가 중요합니까 고양이 키우는 자유도 중요하죠 영화 보는 자유도 중요하고 신발 사는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거를 하는데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선거가 공정하게 개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유입니까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단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1번이 후보별 총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인데 표가 막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127표로 남는 겁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27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 표가 막 남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를 82장을 받았다고 분명히 발표했는데 우리가 진짜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된 걸 다 고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76표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쑤셔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관위 자료예요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는 선관위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나진구 후보는 65장밖에 없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뭡니까 사전투표수 를 구한 다음에 개사에 오니까 0.72가 나온 거 아닙니까 65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2장이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빼앗았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72장이 있었는데 선관위가 뭡니까 65장으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중간에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량구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당락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표를 도독질한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류 후보는 원래는 38,680표밖에 사전투표에서 못 받았는데 4만 932표 받았다고 이렇게 뻥을 친 거 아닙니까 누가 선관위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청 여러분 이게 작품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죠 이게 여러분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죠 사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노원구 가방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 갔습니까 수치가 조작을 해놓기에는 수치가 갔죠 동단위로 한쪽에서 여러분들 빼가지고 한쪽에서 밀어줬으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정상투표가 여러분들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의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얼마를 뽑았습니까 이것도 조작 프로그램이 10%를 빼앗긴 겁니다 국민의힘의 임재혁 후보가 노원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빼앗겨가지고 10%면 4045.7표인데 0.7표를 반올림하니까 4046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죠 투표를 막 만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이 발표된 자료니까 12만 8천표를 얻고 국민의힘은 11만 3천표를 얻어가지고 민주당이 이겼다 그렇게 발표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가 후보별로 다 조작이 됐다 그래서 중앙선거관이 있는 공식교를 발표한 여러분들 노원구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여러분 다 뽑아가지고 그 자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소위 그 자료들이 자연수가 아니고 어떤 공장에 의해서 조작 프로그램에서 제작됐다고 보고 그 공장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공장을 찾아내가 보니까 뭐죠 10%를 뺏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찾아낸 조작공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그 조작공장을 이용해 여러분들 숫자를 만들어 보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노원구의 후보별 사전 득표수하고 여러분 착하게 일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증이 된 거죠 이 친구들이 그냥 숫자를 막 만들어가지고 발표됐구나 여러분 1번이 숫자를 만들어내서 발표한 겁니다 만들어서 만들어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 바로 4번인 거죠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조작을 전산조작을 막 해놓으니까 엉망칭창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가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후보별 덕표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덕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중앙선거관련회 발표된 자료하고 진짜 여러분들 추정한 거 맞지 않아가지고 뭐죠 민주당 후보는 83표가 남고 이 말이 되냐고요 선관위 자료가 맞지 않아 잉여 투표지가 83장이 남고 66장이 남고 149장이 남고 모율표가 5표니까 총 154장이 남은 겁니다 154장이 남았으니까 이런 154장을 처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54장을 처리해가지고 이런 똔또이 맞춘 겁니다 국민들 대부분 부정성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인님처럼 나중에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체제가 바뀌으면 울고불고 할 거 아닙니까 울고불고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련회는 이렇게 0.69라는 자료가 사전투표특표수와 당일투표특표수를 비교한 거지 않습니까 당일투표지 100장당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69장을 얻었더라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가 진짜 구해보니까 67장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63장이었는데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적으로 쏟아져가지고 69장을 만들어준 거죠 국민의힘은 56장밖에 없었더라 진짜 구해보니까 61장이 된 겁니다 61장을 뭡니까 표를 빼앗아가지고 중앙선거관련회가 56장밖에 없더라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뭐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주관적인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중앙선거관련회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동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뭐냐고요 조작 안 된다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사례입니다 몇 표를 조작했습니까 10%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2191표 이런 표수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 안 하더라도 16,698표 정도로 패배를 하는데 그러나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했으니까 그거는 법을 어긴 거죠 조작된 값을 중앙선거관련회 발표한 겁니다 누가 발표했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발표했습니까 북한 여러분 공상당이 발표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비교가 아닌 중앙선거관련회가 여러분들 수정전 사전투표소를 해가 후보별 득표소를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가짜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표를 막 집어넣고 전산을 조작해놓으니까 44표가 남는 겁니다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표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선관위 자료가 여러분들 후보별로 뭡니까 20장이 남고 22장이 남고 이렇게 후보별로 표가 남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와 당일투표 득표소를 구해보게 되면 0.73 뭘 뜻합니까 민의당 후보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3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구해보니까 68장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쑤셔 넣은 거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넣은 자료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중국 공상당이 발표했습니까 중앙선거관련회가 공식 데이터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련회가 공식 데이터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련회가 공식 데이터를 의하면 국민의힘은 당일투표지 100장 사전투표지 60장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구해보니까 66장 있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은 것을 먼저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거죠 검천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뭐죠 전산조작을 하노니까 이렇게 뭡니까 좌우대칭의 빠른다운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 안한 전라남도 고흥군 보승군 장흥군 2020년도 4.15 총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뭡니까 10% 빼앗았습니다 1869표 진짜를 구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여러분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회 발표된 자료고 합계가 최종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한 자료입니다 5만 5천 4만 8천표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조작된 사전투표특표수를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수정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표수를 뻥튀기한 거지 않습니까 2만 2천표로 2만 4천표로 최종 결과가 여러분들 5만 3천에 5만표 나왔습니다 2천 4백 9십 사표로 사전투표 조작을 안 하더라도 뭡니까 2천 4백 9십 사표로 패배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여기 있죠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측이 50%를 얻었고 사전투표가 49%를 얻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개수조정도 69표였습니다 표가 69개 남은 겁니다 민주당 후보는 31표와 남고 국민당 후보는 29표와 남고 여기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또 뭡니까 선관위 측이 변명을 하겠죠 69장에 남는 겁니다 100장도 남고 별짓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한 경우가 어땠습니까 지방선거가 가장 심합니다 다른 경우는 선거가 적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 지방선거 선거가 6개 7개 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중앙선거 관련된 자료가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선관위는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77장을 뭡니까 민주당 후보가 얻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구해보니 71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국민의힘은 뭡니까 100장당 사전투표지가 62장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68장입니다 표를 빼앗은 거죠 표를 68장에 표를 빼앗아서 62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완전 조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전국의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동단위별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단위별로 그래서 18대 0, 24대 0, 구로구 몇 대 0, 검천구 몇 대 0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검천구죠 동의 매구 몇 개입니까 10개죠 10대 0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동단위로 하면 아마 하부에 투표소 단위도 다 조작을 했겠죠 모든 단위에 다 이깁니다 10대 0 10대 0이 나오죠 10대 0 10대 0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는 법이 없는 거예요 동단위별로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동단위별로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뭐죠 성동구 동의 모두 몇 개입니까 17개입니다 17대 0 17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단위별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기 때문에 표를 얹어주기 때문에 플러스값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뭐죠 노원구 노원구 19대 0 민주당이 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관외사전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20대 0이죠 그다음 여기는 뭐죠 중남구 16대 0 항구 때도 여러분들 뭐죠 그래서 425대 0 이게 무슨 성적이냐 425대 0이 사전투표의 동단위별로 서울특별시에서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나온 사전투표 승률입니다 425대 0 전국이 뭡니까 3,500대 0 3,500대 0 이런 거 아닙니까 425대 0이 아니고 425개는 동이고 투표소 레벨을 하면 1,580개가 그럴 겁니다 1,580대 0 425대 0 이런 확률이 나온 겁니다 동단위별로 조작을 하거나 투표소 레벨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이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야무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서울구청장 선거 8군대를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중에 4군대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당락이 반경된 경우고 그게 성북 강북 언평 관악구입니다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는 모두 다 국민의힘 후보에 소위 사전투표 득표수를 동단위별로 10%씩 훔쳐가지고 민주당 후보와 함께 얹어줬습니다 그럼 10%를 얹어주게 되면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10%고 플러스 10%가 되기 때문에 토탈하게 되면 2배인 20%의 격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군대밖에 못 이겼습니다 4군대는 당락이 바뀌는 거죠 강북 성북 은평 관악구 관악구만 유일하게 20%를 조작한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기에 4명 관악구청장 후보 은평구청장 후보 강북구청장 후보 성북구청장 후보가 직접 여기에 소청 신청인으로 나서면 좋은데 그렇게 결기가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거인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당의 지역에 거주하신 분이 나서가지고 소청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두고 봐야겠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선거가 개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개판을 그냥 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결국 선거를 통해가지고 체제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찔한 순간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가졌고 윤석열 정부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상황이 참 그런데 이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여러분이 보시던 그런 조작 방식은 동일한 방식으로 전국의 17개 광력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서울구청장 선거의 조작 방식은 소위 조작률만 다르지 누구한테 몇 퍼센트를 훔칠 것만 다르지 경기도 지사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경기도 선거에서는 김은혜의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또 정의당 후보에게 30%를 빼앗고 그다음에 강용석 무소속 후보에게 50%를 빼앗는 그 조작률 만 다르지 조작 방법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서울시 교육감은 조전혁 후보한테서 여러분들 몇 퍼센트를 빼앗는 50%를 빼앗고 박선영 후보는 일체 손을 안 댔습니다 기가 찬 거죠 세종자치특별시 같은 경우는 25%를 빼앗았습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를 빼앗아서 넘겨주고 남동구 같은 경우는 5% 서구 같은 경우는 조작을 안 했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개 10%를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참 저도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남들이 안 하니까 참 내가 불쌍하고 나라가 불쌍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불쌍해서 이걸 이제 알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한국호우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할 수 없는데 다음 여름 주제는 어제 다뤘지만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